안녕하십니까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우리 구독자 타워님께서 내일 가능하면 짜장면, 탕수육 먹어주세요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나도 구독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타워님 덕분에 구독자가 한 명 더 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홍콩만점에서 주문을 했구요 탕수육, 고추짜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료는 초록 매실 우주, 고추냉, 고추,"고추냉", 감사합니다 우주의 김치 후주의 김치 후주의 김치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진짜 맛있다 고추짜장이 진짜 맛있다 고가리 Lonnie 맙ths 평소 시간 소중독 nak 고춧가루 맵긴 맵네요 참기름 고구마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 제가 요즘에 일하는 곳 근처에 중국집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약간 물려있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오늘 고추 짜장과 탕수육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